아줌마 자 그러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신랑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남성은요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러 온 수리기사님이었고요 여성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지상에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SUV 뒤에 차를 댄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중 주차 사이드 풀어놓으면 되는데 네 남성이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SUV 차주인 여성이 등장을 했고요 여성이 자신의 차를 빼기 힘들기 주차한 그런 차를 보고 이 남성의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자 이 남성이 차를 빼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아 차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면서 투덜거리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때 여성이 기분이 상했는지 다시 다가오더니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제차 되무르면서 1차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줌마 사실 이 단어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신랑이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 남성이 그래서 차를 빼주려던 그 중에 이번엔 두 번째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이번엔 또 왜요? 남성이 차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빼줬거든요? 빼줬는데 바로 그 옆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차를 뒤로 빼서 잠깐 주차를 시켰는데 거기가 또 하필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후진에서 차를 빼던 여성이 바깥으로 내려가지고 남성의 차량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하면서 그래서 이제 2차 신랑이가 생긴 건데 당신 지금 장애인 구역에다 차 대고 있어 내가 다 찍어놓을 거야 바로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성은 왜 장애인 주차하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남성은 아줌마가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또 여성은 아니 그럼 차를 저기 다른 곳에 빼야지 라는 식으로 또 막 팽팽하게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여성이 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가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남성이 그 차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곳으로 가는가 싶었던 여성이 저 차 다시 뒤로 오네?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남성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남성은 혹시 이게 저 여성한테 내가 아줌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사건의 내용보다 아줌마라는 말 때문에 커진 것 같다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아줌마라는 단어 때문에 사건이 커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진하는 차를 보고 왜 안 비켰냐는 질문이 이 남성은 설마하는 생각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여성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험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기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직접 들이밀거나 충격이 명백함에도 그대로 서 있는 경우인데 그와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안은 여성의 특수폭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아줌마라는 호칭 사실 성차별 호칭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죽는 여성의 외문화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저씨라는 말도 시비나 신랑이가 붙었을 때 종종 사용되는데 이 사건 속에서 남성과 여성도 서로 존중하는 호칭을 썼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